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위기에서 기회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누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참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이고 또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왜 이러한 생애를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또 이제는 세상이 목표가 아니고 이제는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표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고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언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위기에서 기회를 얻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기치 아니하는, 뜻하지 아니하는, 원치 아니하는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과 직장에서의 어려움, 또 학업에서의 어려움, 또 갑작스러운 난치병이 발견돼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도 모든 삶이 완전하게 평탄한 길만 간다. 우리의 신앙의 선별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가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환란 가운데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얻어서 그야말로 참 죽음의 고비 속에서도 사망의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사방으로 의격다짐을 당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은 비상하는 놀라운 삶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승리하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감하고 위기 있고 핍박하고 여러가지 모양으로 참 헐벅과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켰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위기라는 말에 그 헬라의 단어는 크리시스란 말입니다. 크리시스 영어는 크라이시스 또 독일말로는 크리세 이 말이 사실 헬라의 크리시스란 말에서 나왔는데 그 크리시스란 그 위기라는 그 단어는 어려운 일을 만났다 이런 뜻이 아니고 판단할 기회를 가졌다 이런 말입니다. 원래 그 뜻이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판단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위기의 시간이고 위기의 때라는 것을 그 크리시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발명가인 토마스 에디슨 그가 죽은 후에 100년이 지났을 때에 100주년 탄생 기념일 날 그가 잠궈놨던 책상, 서랍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서랍을 열어보니까 접어진 종이가 하나 있는데 그가 늘 그 종이를 펴고 바라봤다가 또 넣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종이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 봤더니 캄캄한 곳에 떨어졌을 때는 요나를 생각하라 그는 캄캄한 고래의 뱃속에서 떨어졌지만 끝내 아무 이상이 없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말이 쓰여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토마스 에디슨 발명의 왕이죠. 그는 그 필라멘트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약 6천 종의 이상의 그러한 물질들을 테스트했다고 해요. 사용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6999번을 실패하고 7000번째 드디어 성공을 했어요. 드디어. 텅스텐 필라멘트를 또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꺼지지 않냐고 떨어지지 않냐는 필라멘트를 발견해서 우리가 밝은 세상을 보게 된 그러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는가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믿음은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향한 거룩한 소원을 두셨는데 그 소원을 이루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요소와 일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사랑과 그 사랑 안에 있는 섭리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위기 속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비결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처럼 그 배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목표는 없지만 그러나 나침반에 의지해서 안전한 포구까지 그 배가 인도되는 그 나침반 우리 인생의 나침반 바로 그것은 칠흑같은 위기 속에서 항해하는 배와 같은 우리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보고 가면 우리는 바른 길로, 천성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 여정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데 왜 내게 이러한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바로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 속에서도 광풍은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배에 타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감해 다른 배들도 함께 감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어떻게 감히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길이 평탄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감해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 그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광풍이 올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햇빛이 짱짱 내리고 앞길이 평탄한 길만 펼쳐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생활에서 실족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강구하며 그 길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진하고 힘들면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참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중요한 것은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한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환란과 어려움과 위기적인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할 때 마귀는 밀가부르듯이 회방하고 또한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하리만큼 어떤 일 좋은 일을 행하려고 하면 꼭 회방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바로 위기가 바로 기회에 다는 거예요. 위기라는 그 말의 크리시스 그 말의 뜻이 바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바른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속에 홍수위의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 홍수위에 좌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간합니다. 둘째로 위기가 오면 사람이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이 왔을 때 이것을 담대하게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줄 압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보다도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두려움은 우리의 면역체계를 약화시킵니다. 활성산소가 가장 많이 급격하게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활성산소가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급격하게.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정도의 활성산소가 활성산소가 뭡니까? 산소 중에 그 전자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뺏긴 산소예요. 불안한 산소입니다. 그래서 그 산소는 뺏긴 전자 하나를 빼앗기 위해서 다른 산소의 전자를 빼앗고 또 빼앗고 빼앗고 일대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활성산소는 마치 칼과 같아가지고 DNA의 염색체를 파악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면역체계가 혼란이 나고 약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자율신경이 흥분해요. 경암신경이 흥분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할 때는 반응적으로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알람 시스템 경고 시스템이 발동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극도로 많은 아드레날린과 코리티솔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레날린 분비에 의해서 내장 속에 있고 뇌 속에 있는 피들이 다 근육으로 모이는 겁니다. 근육으로 왜 모입니까? 여러분 싸우거나 아니면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올 때는 그 위기를 정면으로 대면하거나 싸우거나 아니면 그 위기를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 올 때 우리 몸에서 반응하는 경고 시스템이야. 그렇게 되면 코리티솔이 분비되면서 염증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싸우면 염증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극도로 박테리아와 싸우고 바이러스와 싸우고 이러한 싸움이 일어날 때 극도의 염증 반응이 심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코리티솔이 분비되는데 그 코리티솔은 바로 면역 반응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다섯 가지 질병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파쇄하는 겁니다. 해로움을 끼치는 거예요. 첫째는 암입니다. 암. 두려움이 지속이 되게 되면 면역 기능이 저하로 인해서 암세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 몸속에 다 있어요. 소수의 암세포들이 항상 생성이 되는 거예요. 활성산소에 의해서. 그런데 면역체계가 두려움 때문에 낮아지게 되면 그 암세포를 파괴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암으로 생긴 모든 암세포들을 사멸시키는 NK셀이라든지 T셀이라든지 면역물질들이 쫙 줄어지기 때문에 암세포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이게 자라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형벌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는 겁니다. 징벌이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에. 암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두려움이 지속적으로 가서는 안 돼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그 부인과 의사선생이 한 분 있었는데 여사선생인데 그분은 자기가 부인과 유방 전문 의사인데 암 전문 아니 유방암에 걸릴 것을 그냥 맨날 두려워하는 거예요. 맨날 찍어보고 그냥 조금이라도 만져지면 그냥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몰라. 그러나 결국은 유방암이 걸리고 말았어요. 세상을 따랐어요. 참 참 안타까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두려움 이라는 것은 첫째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암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알츠하이머 얼마나 무섭습니까. 치매 뇌 세포가 갑자기 그냥 위축이 돼버린다. 세포가 사라진다니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두려움을 가진 사람 전화벨 소리만 나도 그냥 어쩔 줄 몰라. 그래서 아예 그냥 딱 벨소리를 끊어놔.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이거 심각한 단계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만성적인 두려움 공황장애 이 두려움의 질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가지 질환이 있다는 걸 알고 오늘 말씀 안에 자유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두려움이 오게 되면 혈관질환이 생겨요. 중풍이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가장 심폐기능의 문제가 생겨요. 뇌혈관 중풍이나 뇌졸중 같은 이러한 혈관질환이 쉽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면역기능의 저하요. 또 혈액이 다 밖으로 근육으로 빠져나가 모이게 돼요. 뇌혈행이 부족하게 되면 혈전이 생기기가 쉬운 것입니다. 급격한 혈전이 생김으로 중풍이 생기기가 쉬운 거예요. 그나마 그나마 그 근본적인 원인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복병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의 대적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쳐야 돼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사랑하는 길이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당뇨와 같은 질환도 두려움 때문에 급격하게 발생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 암 이라든지 알츠하이머 치매라든지 심장병이라든지 뇌졸중 중풍 이러한 병이라든지 당뇨와 같은 이러한 질병이 두려움으로 인한 원인으로 생기는 중대 5대 질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로므로 추간합니다.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인 이레니우스 로마 교회의 교부였죠. 지도자였죠. 영적 지도자였죠. 그는 로마의 신을 믿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는 종교재판을 받고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형선고는 바로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맹수의 팝이 되는 사형선고예요.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형선고를 받고도 그는 그 콜로세움 맹수들이 으르렁거리며 자기를 잡아먹으려 하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영화롭게도 순교의 자의 반열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맹수의 이빨 사이에 낀 하나님의 곡식가루로 빠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담대하게 맹수의 밥이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길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이 올 때 인생 여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선한 일을 행하다가 갑작스런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를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소와 일정 육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줄이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요하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수천 년 전에 쓰인 말씀이 지금 우리 현대 21세기에 사는 우리 현대인에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지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위기를 만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는 언제나 동일하게 불변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이것을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도록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바로 이러한 위기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새 힘이 된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디모데우서 1장 7절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란 그 단어는 하트가 아닙니다. 카르디아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라고 되는 그 원어는 스피릿이에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의 영입니다. 사랑과 근신하게 하는 영이에요. 절제의 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두려움의 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합당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도록 하는 것을 원치 않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 결코 우리는 그 두려움을 대적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 능력의 영, 근신의 영, 절제의 영,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두려움을 물리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한합니다. 그렇다면 셋째로 우리는 어떻게 물리칩니까? 마가복음 4장 36절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모시고 가메해 다른 배들도 함께하였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히며 배에 물이 가득하였더라.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고문을 배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 아닙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사우니 왜 그대로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깨우는 부르지즘 간절한 기도 이러한 위기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지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주무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평과 처지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하여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런 말씀 한마디에 차랑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기 때에 우리는 가만히 그 위기를 극보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냥 물을 퍼내고 그냥 막 어떻게 하든지 이 배에 물이 차는 것을 없이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그 광풍이 파도가 얼마나 심하게 배에 부딪히니까 무리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깨웠다는 것은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바다 위를 걸었지만 바람이 갑자기 불매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는지라 그 두려워할 때 그 믿음이 떨어져 버린 거 말해요. 두려움의 반대는 바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는 것이에요. 믿음은 담대함이 항상 수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물에 빠져 죽게 되었어.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죽게 되신 나를 살려주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주님께 부르지셨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손목을 잡아 일으켜서 안전하게 배까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가 있느냐 두려워할 때는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려워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망각할 때예요. 두려워할 때는 바로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마늄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대미니라.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엘리아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인 것처럼. 저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개인적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결코 부딪히지 않으실 거예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이라.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어려움에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사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직장에서 또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 위경 이러한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부르짖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구합니까? 간구함으로 요구해야 돼요. 부르짖어 요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소경 바디메오 시각장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가 지나갔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다시 보게 되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신 걸 보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 차례 시끄럽게 했을 때 제자들이 시끄럽다. 왜 시끄럽게 예수님 지나갔을 때 구참게 하느냐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가시다가 뒤를 돌아보시고 그에게 와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소자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왜 예수님이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가 눈을 다시 보게 함을 몰랐습니까? 알매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내가 보기를 원한 아이다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경제적인 난국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내 이러한 난치병에서 질병에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위장병에서 암에서 폐질환에서 여러가지 바이러스 질환에서 구체적으로 나를 자유케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병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분명하게 부르치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구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말은 아니에요 바로 네가 바라는 그 믿음 내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전제되었을 때에 병은 고쳐진 것입니다 시각장애자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준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영적인 법칙에는 바로 분명한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소리 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는 에너지예요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소리로 창조하셨어요 생각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명상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는 거예요 달과 별이 있으라 함에 달과 별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가 바로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그렇기 때문에 소리는 에너지인 것입니다 창조적인 능력을 바라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욕기 욕기 역사가 역사가 일어나는 병이 고침 받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의 소리는 어떤 것입니까 번개 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시며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바라시고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 하시느니라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10편 29편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소리가 백항목을 꺾으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항목을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 역사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케 하며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며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며 살림을 말갑게 벗기시나니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늠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말씀이 아니라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포컨 워드 말 성대를 통하여 음성으로 바래지는 소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10편 10편 19절에 저희가 그 근심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그를 저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다 말씀을 보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골수와 관절을 수술한다는 것이에요 내 영혼을 찔러 쪼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질병의 근원을 부셔버린다 이겁니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영들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말씀을 보내서 들려지는 말씀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신 여러분들은 놀라운 기적이 이미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놀라운 그 소원의 응답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단지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그 말씀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 음성을 똑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삶의 지표가 되고 있어요 모든 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릴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선한 일을 행하면서 위기를 만났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터지다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말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지시는 카이로스의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그 때를 기다리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올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틈을 주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 핥트를 조심해야 돼요 핥트 위기가 오게 되면 H-A-L-T 이러한 말이 있어요 미국 영어권에 H는 뭐예요 Hungry A는 뭐예요 Angry 배고프고 화나고 그 다음에 L은 뭡니까 Lonely 외로운 거 그 다음에 T는 뭐예요 Tired Tiredness 피곤함 배고프고 화가 나고 외롭고 피곤한 스트레스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러한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보내사 우리의 위경에서 우리를 고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시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정지함을 받으시고 누구든지 그리시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경제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또한 사업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시도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위기가 올 때 성령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순종한 것을 생각나게 하실 때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 그리시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리신 피가 저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이러한 위기의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그 물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광명한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어떠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한 질병의 문제에서 위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를 능히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고 온전히 해 주시는 줄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시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구원의 방주이십니다 우리의 피할 바이시요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가 범접지 못할 것입니다 안전한 폭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위기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하면 여러분의 삶이 그야말로 생명이 넘치되 더욱 풍성하게 넘치는 놀라운 생명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받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주관합니다